볼 스윙 백뱅 더 앞으로 그걸 바로 연결시키고 여기서 여기서 빼서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앞에서 뗄 거야 쭉 따라가 여기 좀 밀리잖아 좀 빨리 출발해 출발 쭉 빼 볼 타점 봐봐 어디야? 타점 여기야 여기야 둘 셋 더 둘 셋 또 서지 연결 서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빨라 여기서 이게 빨라 서지 연결 쭉 뻗어 쭉 뻗을 거야 앞으로 뻗어 내릴 거야 여기서 잡아서 하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빨리 빼고 끝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쭉 연결 그대로 연결 그러니까 타점을 약간 더 내려 스매싱이면 타점을 약간 더 내리는 상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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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얼마나 빨라 빨라어 안 빨라 빨라 안 빨라 더앞에 접어 빨라 안 빨라 코 빨라 안 빨라 띨라 안 빨라 떨리인 거 버면서 그대로 돌아오잖아 그런데 볼 떨어뜨린 속도를 보면서 차관찌기 하나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잖아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 확 돌아간단 말이야 돌아 돌아 볼 봐 내려 볼 보고 차관찌기 내려 차관찌기 내려와 또 더 니 스윙 속도가 볼 보다 더 빨라 항시 볼을 보고 나서 네가 정해놓고 거기에다 가려야 되는데 볼 속도가 더 빨라 가볍게 툭 던져 힘 빼 던져 줘 힘 주지 말고 여기서 허리를 힘을 주지 말고 쭉 뻗어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뻗을 거야 뻗어 쭉 뻗을 거야 뻗어 그냥 바로 뻗어 뻗어 네가 스윙 볼 속도하고 계산 안 해 지금 그것만 생각을 해야 돼 쭉 뻗어야 돼 뻗어야 돼 때리려고 하지마 쭉 뻗어 돌아서면서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뻗어나가면서 뻗어 나오고 나서 막기 끝이 오다가 여기서 끌어 당겨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끌어 버린다 나와서 끌어야 되는데 나와서 여기서 끊어져야 돼 근데 여기서 끊어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빨리 끊어버리니까 확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렇지 지금처럼 쭉 뻗을 거야 쭉 나가 쭉 나가 나가 쭉 더 더 위에서 끊었지 쭉 더 쭉 더 더 며칠까지 쭉 밀어 며칠까지 쭉 밀어 쭉 밀어 이거 올라가 버린다고 이게 더 안 돌아가 이걸 돌려 봐봐 쭉 돌려 갖고 앞으로 뻗어 봐봐 덜아 덜아 또 지금도 빨라진다 덜아 덜아 또 볼 봐 덜아 힘 더 빼 덜아 덜아 또 빨라져 빨라 빨라져 쭉 뻗을 거야 쭉 뻗을 거야 뻗을 거야 앞으로 뻗을 거야 뻗어 어 뻗어 어 뻗어 또 봐 빠르니까 어떻게 돼 끌고 가잖아 앞으로 정확히 가야 돼 니가 여기 섰어 그럼 여기서 때리기 때문에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 저쪽에 라인에서 이 왼발 쪽에 떨어져야 돼 꼴이 근데 저쪽으로 갔다 어떻게 왜 그럴까 여기서 돌아서 앞으로 뻗어 줘야 앞으로 팔이 팔이 니가 오난 방향으로 정확히 뻗어 줘야 돼 뒤에서 뒤에서 끌어 가지고 올라가지 말고 더 더 어디로 갔어 더 뻗어야지 그럼 더 지금 괜찮아 뻗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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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뻗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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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 뻗어줘 뻗어줘 뻗어 뻗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네가 칠 수 있는 거리야 여기서도 내 거고 여기서도 내 거야 여기도 내 거고 그러면 네가 쓸 수 있는 위치가 여기 이 범위겠지 이 범위가 넘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좀 내려서 칠 수 있는 거고 올려서 칠 수 있어 물론 점프가 되면 좀 더 넘겠지 근데 이 범위에 가면 이 범위만 꼭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약간의 유도리는 있게 위아래를 줘야지 갭을 줘야지 그래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치든 상대편은 빨리 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이 치겠다 한계가 있지 약간 위에 약간 밑에 그래서 그 적정 선이 가운데라는 거지 위아래는 네 거야 그래서 여기가 네 거고 여기서 맞추라는 이유가 여기서도 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칠 수 있는 거야 최고 적정 선은 여기야 그런데 좀 더 높은 데서 칠 수 있는 데도 있어 좀 더 낮아도 칠 수 있어 여기서 하나 적정 선 좀 더 위로도 칠 수 있어 밑에도 칠 수 있어 넘어가면 힘들어 내려가면 힘들어 적정 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제일 위에야 여기에서 적정 선을 놓고 치잖아 여기가 제일 밑에 하향선 세 개를 놓고 봐요 그래서 가운데에다 놓고 내 최고의 힘이 가운데 최고 빠르게 칠 수 있는 데가 여기 최고 늦게 칠 수 있는 데가 여기 그걸 나눠줘야지 세 개를 나눠 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올라간다고 뭐라고 하는 이유가 힘을 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맞추자는 거야 넘어가면 힘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 이 위에서는 힘을 뭘 끌고 그냥 누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내려야지 힘을 쓰는 거고 더 내리면은 더 내리면 그냥 밀어야 되는 거지 그치 위에는 완전히 누르는 거고 힘 빼고 누르는 거고 여기는 힘이고 여기는 미는 거고 3단계 나눠지는 거야 자 누르는 거 더 이상 힘을 못 쓰니까 눌러만 주잖아 그러면 내려왔어 힘을 썼어 거기에서 최고 위치야 그러면 자 떨어져어 밀어줘야지 이걸 나눠줘야지 이걸 나누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처음에 그걸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갖춰주면 어떻게 될 거야 헷갈리지 이제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위치를 정해놓고 위아래는 본인들이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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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